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폴리스 국가식품의 미래가 시작됩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의 흐름을 앞서갑니다 2019년 세계식품시장은 7조 3천억 달러 15억 인구의 동북아식품시장 중심에 위치한 국가주도형 식품전문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폴리스 식품원료가 풍부한 대한민국 전라북도 익산에 232만 제곱미터 대단히 규모로 조성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60분 만에 서울을 연결하는 KTX와 함께 도로, 항구, 공항 등 최적의 교통환경과 각종 인프라를 갖추고 식품기업을 위한 최고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향후 조성될 복합주거단지는 다양한 주거시설, 상업시설과 함께 식품산업에 특화된 문화, 관광행사가 개최되어 비즈니스와 사람, 그리고 문화가 공존하는 최고의 명품주거단지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 준비된 환경이 성공을 만듭니다 식품기업의 성공을 위한 최적의 환경과 지원 국가식품클러스터는 6개 기업지원시설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고부가가치 상품화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식품기능성 평가지원센터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검사, 분석과 함께 기호적 품질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하는 식품품질안전센터 포장의 재질분석과 안전성 검사로 제품의 최종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식품패키징센터 시제품 생산에서 소량 위탁 생산까지 장비와 시설을 지원하는 파일럿플랜트 식품전용 임대형 공장으로 중소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비 절감이 가능한 식품 벤처센터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를 통해 입주기업을 종합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는 식품기업의 꿈 국가식품클러스터이기에 가능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입주기업을 위한 맞춤형 식품인력을 양성하고 알선할 뿐만 아니라 각종 R&D 지원사업과 원료 조달, 마케팅, 컨설팅을 함으로써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거점 기지화를 위해 검역, 검사, 관세 통합 사무소를 운영할 예정으로 입주기업의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식품기업과 산지생산자를 중개하여 좋은 원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도모할 예정이며 관광사업과 연계한 식품산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체계를 구축 식품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고부가 가치와 새로운 식품산업이 창조되는 세계식품의 중심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폴리스 글로벌 식품산업의 놀라운 신화 앞선 식품기업의 가치가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이제 시작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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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